안녕하세요. 한국의 관형적 조사입니다. 관형적 조사입니다. 격조사의 엑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격조사의 꼰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첫 번째 조사의 꼰도로네. 그리고, 이 말에의 만의 키. 그 오일과의 밑으로는 다음 조사의 꼰도로네. 그 다음 조사의 꼰도로네. 뒷 도라인과의 말. 다음 라운드 이따 어드마니얼 이따 이따 티키나 기스펠링 오 N O M I N A L 아참 티키나 The preceding noun Preceding noun In case sentence 아참 기출하게 아참 나운 나운모토지니시 이따 어드마니얼 어이 케이스 메이커 베바르 꼬레 팔로잉라운 이따기 모디파이 꼬레디비 팔로잉라운 티키나 채 팔로잉라운 우다론데키 아참 차의 유리가 깨져있었다 차의 유리가 깨져있었다 에이타 차 가리 가리 차 플러스 의 딸보레 비치네 끼야채 유리야채나 유리 유리 에이타 모디파이얼 모디파이 꼴치 차의 유리 오이 가리에르 글라스 가리에르 글라스 가리에르 글라스 아참 디떼다 대키 책의 책의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아참 보이 책 플러스 의 어드마니얼 케이스 메이커 베바르 꼬레 에이타 딸뿌레키 모서리가 오이 잉글리시대 끼 볼보이터 코너 에벙 엣지 모토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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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자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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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가 10개 호의치 모토 변게나 에이있도 에이있도 짜파이거에 까거지 가구네 아참 체래잡이 나 체래잡이 나 에이 모토 쇠컨 찌그러지다 이렇게 티가체 오이 가리글라 카글라 가리글라 엑시던트 에이있도 쇼포이 자바나 크러시드 아참 쉐어보스타 영수의 형은 키가 크다 영수만의 액도르네르 코리안 남 영수 플러스 의 딸뿌레 디띠어다 형은 형 형은 에코네끼 에이 에글로 에콘 에이로 꼼꼼치 아드메니언을 케이스 메이커 뒤에 키가 크다 형만의 올드브라더 올드브라더 보로바이 보로바이 톨 톨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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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에봉 하이트 크다 하이 보로 에이로 꼼꼼 럼바 에이모토 티가 채 에콘 끼 의 의 어드마니언을 케이스 메이커 의 뒤에 아미에드코 타볼리치 에디다 꼼다 샤請 은 넥스트 클래스의 샤블넬 클래스의 레벨 2 따 캐트리 액두고 타벌보. 티가체 돈너받 아발데 가오베.